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애인데요. 국물은 빨아내가 달려가.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. 내 것이 신는다 신는다. 아 또. 이게. 지 혼자 사랑을 못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나눠서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. 이제 모르겠네. 아빠 너무 좋아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아무튼 내가 알게 되었지. 나는 좋아 진짜 좋아. 흐흐흐흐흐. 음. 요즘에 연구 내 늦게 왔다. 주의사항. 삼촌을 좋게. Laurie. 참깨 제일. 그. 빠지면. 뭘 잘 먹을 거 같아요. 밑에는 예쁜 그릇 어른이 갈고 있는 날 어른이 가만치고 후춧밥에 이른 잘 읽고 장식해 장식해 밥빙수 밥빙수